폴리 분사하겠습니다. 이렇게 가볍게 분사하시구요. 수분 조절을 저는 폴리로 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이롱 하면서 열펌을 하시면서 수분 조절을 물보다는 폴리 사용하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자 25ml에요. 수분 조절 하시구요. 이 상태에서 빗을 아이롱에 딱 붙여주세요. C컬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 바퀴 반이에요. 반갑습니다. 열펌퀴 머만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 고객님이요. 매직을 하면서 밑에 C컬펌을 넣을거에요. 근데 머리가 굉장히 길죠. 2년 전에 제가 매직을 해주고 이만큼 자라서 왔어요. 그래서 일단 또 아쿠아프로틴 A로 경화도 풀어주고 또 더 정확한 모발진단을 알고 싶어서 아쿠아프로틴 A로 10분 샴푸에서 방치했다가 나왔어요. 나와서 보니까 여전히 악성 곱슬이에요. 강한 곱슬을 가지고 있고 자 기존에 매직했던 부분이 있어요. 근데 저는 오늘 피카에 P라인을 가지고 한번 C컬을 해보겠습니다. 자 기존에 우리가 매직을 했던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 이 부분에는 또 지금 한 2년정도 놔두다 보니까 관리를 안아가지고 좀 손상도 있어요. 근데 저는 지금 P라인을 가지고 P비를 가지고 도포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도포해 주시고요. 버진인 부분에는 P1이에요. P1을 모발이 젖어있는 상태에서 도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도포하신 다음에요. 여기서 경계선을 두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쭉 빗질하세요. 자 계속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네 열처리 10분 하고 있습니다. 열처리 10분 후에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네 열처리 10분 하고 컬티스텝 보니까 많이 늘어나요. 그죠 그래서 저는 또 우리 P라인으로 할 건데 제가 전처리 없이 할 거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 버진 부분은 제가 P1을 사용할 거예요. 그 다음에 2년 전에 저희가 매직했던 부분이 있어요. 손상이 있는 부분 여기에는 P2로 할게요. 그렇게 해서 한번 또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자 P라인 같은 경우에는 원자님들 샵에서 그냥 편안하게 쓰시던대로 쓰시면 돼요. 굳이 어떻게 써요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샵에서 쓰시던대로 손상이 있는 데는 손상모 그 다음에 건강한 데는 건강모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 손상이 있는 부분에 맨 처음에 P2로 했다가 지금은 P2 건강모를 제가 이렇게 도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곱슬이 강해요. 이게 버진이고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제가 P1으로 도포하겠습니다. 자 연화가 부족하다 그래서 그냥 시간타임으로 보시는 것보다 저는 이렇게 펌제를 한번 10분 정도 경과하고 나면 한번 이렇게 살포시 이렇게 걷어내주세요. 이렇게 걷어내시고요. 다시 한번 손상이 있는 부분에는 제가 P2 자 그 다음에 버진이 있는 부분에는 지금 전처리 없이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윤기가 많이 올라오죠? 네 자 제가 5분만 방치하고 나서 샴푸하고 나서 프레스 작업 들어가겠습니다. 밑에 이제 C컬을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수분 조절을 우리가 물로 하는 것보다는 폴리로 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폴리를 이렇게 분사를 해주세요. 그러면 폴리는 우리가 수분 폭발이라고 그러죠? 물로 했을 때 수분 폭발도 안 일어나고 또 컬에 대한 탄력감도 굉장히 좋고 윤기도 많이 나요. 그래서 수분 조절하실 때 폴리로 하시면 굉장히 좋겠습니다. 자 C컬이라 저는 한 바퀴 반만 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 22mm예요. 22mm로 제가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한 바퀴 반만 C컬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기서 벌써 다 됐어요. 자 이렇게 빼겠습니다. 자, 좌측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좌측도 22mm예요. 네, 한 바퀴 반만 제가 C컬이기 때문에 한 바퀴 반만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네, 자, 피카의 롱아이롱은 굉장히 길어서 쓰기가 좋아요, 활용하기 시가. 그래서 지금 22mm로 제가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빼겠습니다. 두 번째 판넬도 저는 이렇게 폴리를 분사를 해서 수분 조절을 할 거예요. 자, 하신 다음에 제가 사선으로 하기 때문에 약간 옆으로 가겠습니다. 네, 자, 이 상태에서 다시 한 번 22mm, 네, 커트의 각도가 있겠죠. 그래서, 네, 피카의 롱아이롱도 제가 이렇게 약간 사선으로 잡아서 와인딩 들어갈게요. 한 바퀴 반 정도예요. 자, 원자님들이 이렇게 많이 잡으니까 아이롱이 흰다 그러는데 이 부분이 건조가 된다면 지금 보시다시피 머리카락하고 머리카락 사이로 머리카락 이렇게 톡톡톡 가볍게 올라와요. 네, 조금만 기다리셨다가 하시면 되겠죠. 자, 디스커넥션이 이렇게 층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층씩만 이렇게 놓는 거예요. 네, 끝듬이 필요하니까. 네, 자, 네, 괜찮습니다. 빠지는 거 신경 쓰지 마시고요. 네, 자, 층이 있어서 그래요. 그렇지만 얘네들은 다 끝이, 지금 끝이 끝듬이 들었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렇게 펼쳐주세요. 네, 자, 이렇게 기니까 너무 좋아요. 네, 편하게 저희가 이렇게 와인딩 할 수가 있어요. 네,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디자인이 된다는 얘기겠죠.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오른쪽 판넬 끝내겠습니다. 네, 자, 측에 두 번째 판넬도 제가 조금 더 뒤로 조금 더 가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네, 자, 피카는 아이롱이 길기 때문에 네, 자, 이렇게. 그럼 여기 디스커넥션이 이렇게 쳤으니까 층이 있으니까 여기가 끝듬이에요. 자, 2초. 그 다음에 또 2초. 네, 자, 또 2초. 네, 이렇게 하시면 끝이 빠지는 게 덜 빠져요. 이제 끝이 다 들어갔어요.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해요? 자, 이렇게 펼쳐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다 됐어요. 자, 이렇게 해서 빼겠습니다. 세 번째 판넬. 우측에 세 번째 판넬인데 마지막 판넬이에요. 자, 이렇게 폴리. 저는 수분 조절할 때 폴리로 분사를 해서 해요. 물로 하시면 수분 폭발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폴리를 쓰시면 컬도 강하게 걸리고 윤기도 많이 나고 단백질도 보충해 주는 거겠죠. 자, 수분 조절하시고요. 피카엘 25mm예요. 25mm로 딱 이렇게 붙여주세요. 네, 자, 이 상태에서 이 부분이 수분이 건조가 돼야 돼요. 건조가 돼야지만 이 두껍게 잡은 이 머리가 이 섹션이 빗하고 머리카락 사이로 이렇게 머리카락이 톡톡톡 하고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이 건조가 안 되면 강제로 들어가기 때문에 아이롱이 틀어지는 거겠죠. 자, 이렇게 해서 천천히, 천천히, 네, 자, 천천히 들려주세요. C컬 굉장히 쉽죠? 매직 C컬. 네, 악성곱슬에 또 손상도 있었고 그런데 저는 지금 저희 P라인으로 하면서 또 우리 새로 나온 25mm, 22mm하고 25mm를 가지고 제가 디자인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 할게요. 네, 좌측의 마지막 판넬인데요. 자, 폴리 분사하겠습니다. 이렇게 가볍게 분사하시고요. 수분 조절을 저는 폴리로 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이롱하면서 열펌을 하시면서 수분 조절을 물보다는 폴리 사용하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자, 25mm예요. 수분 조절하시고요. 네, 자, 이 상태에서 빛을 아이롱에다 딱 붙여주세요. 네, 이렇게. 그래서 이 부분이 건조가 돼야 돼요. 그래서 한 등 정도 수분이 건조될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러면 이 빛하고 머리카락 사이로 머리카락이 톡톡톡하고 튀어 올라와요. 자, 이렇게 올라오죠. 네, 쉬워요. 그리고, 자, C컬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한바퀴 반이에요. 네, 자, 이렇게. 끝이 다 들어가면 끝 등 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빨리 건조가 되라고 이렇게 펼쳐주시면서 이렇게 펼치시면 돼요. 저, 이제 C컬 다 했어요. 그러면, 자, 우측에 하나, 둘, 셋, 좌측에 하나, 둘, 셋, 여섯 개. 앞에 하나, 둘, 여덟 개를 해서 와인딩 끝났습니다. 자, 중화 후에 저희 단백질 샴푸 있어요. 하이프로틴 단백질 샴푸로 깨끗이 헹구고 나오고 또 트래트먼트로 해서 저희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잘 나왔죠? 또 예쁘게 건조해서 또 다시 한 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한 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열펑킴 머만들입니다. 자, 오늘 우리 피카에 새로운 펌제가 나왔어요. P 라인이에요. P1, P2, PB. 자, 우리 P1은 갖고 쓸 펌제예요. 그 다음에 P2는 건강모예요. 자, PB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손상모예요. 극손상모, 그러니까 또 특히 또 우리 PB는 굉장히 효자가 뭐냐면 탈색 모발에 저희가 열펌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저는 어떻게 지금 활용을 할 거냐면 1차적으로 모발 진단을 위해서 저는 아쿠아프로틴 A로 샴푸를 하고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저는 1차적으로 아쿠아프로틴 A로 샴푸를 하고 나와서 모발 진단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손상모, 탈색 모발이다. 그랬을 때는 PB, 그 다음에 건강 모발이다 할 때는 손상이 있는데 그냥 건강 쪽이다 하시면 P2, 그 다음에 강곱슬펌제예요. 여기에는 곱슬머리, 또 건강모, 또 원자님들이 발수성 모발, 이런 연모들 이럴 때는 강곱슬펌제를 이용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대로 그냥 모발 진단하셔서 거기에 맞춰서 그냥 그대로 쓰시면 돼요. 그래서 매직이 됐던, 세팅 매직이 됐던, 디지털이 됐던, 디지털 세팅, 또 세팅펌, 볼륨 매직, 열펌에 관해서는 전부 다 쉽게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이렇게 한 다음에 롱아이론까지 전부 다 한 다음에 저희가 중화하고 나오고 나면 저는 단백질 샴푸로, 피카에 단백질 샴푸를 쓰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저는 마스크, 저희 피카에 마스크죠. 얘는 윤기를 많이 줘요. 그래서 아니면 원장님 샵에 좋은 트리트먼트가 있다면 그걸 활용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요즘 많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 피카에서 부담없이 사용하시라고 이번에 새로운 예쁜 아이들이 나왔어요. P1, P2, PB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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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용해 보시고요. 또 제가 이 펌젤을 가지고 여러 작품도 올려보겠습니다.